네 이 문제 한번 구문독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독해는 해석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깐요 동사 잘 찾아보시고 단어 미리 좀 보신 다음에 가는 게 더 좋아요 히스토리언 출발합니다 역사가들은 have often seen often 1898년을 as a clear departure for the past 과거로부터 완벽한 명확한 출발로 보았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봐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mma the point of american emergence into world politics는 전치사 구랑 명사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앞에 있는 the past 사이에 있는 콤마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동격의 콤마로 해두시면 됩니다 과거로부터 나오는 출발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와 포인트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더 패스트라기보다는 1898년을 똑같은 구조로 같은 색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격에 대신 거는 큰 문제 없는 것이고요 Yet the extent of a change can be exaggerated 하지만 변화의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될 수 있다 해석됩니다 There is not a sudden increase of American might 미국의 국력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since industrialization 산업화라는 미국은 had been a potential great power has been a potential이니까 산업화 이래로 미국은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great power였다는 것이죠 우리 김형 편입 교재를 열심히 읽다 보면 pow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책에서 보면 power라는 단어의 의미로 열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great power 그러면 초강대국 powers 붙으면 여러가지 나라들 즉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열강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강대국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죠 잠재적인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Nor did the 1898 bark a sudden 동사로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did하고 mark가 동사 그리고 주어는 밑줄 친 녀석 대신 맨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Nor이라는 것은 부정 억구를 만들어주는 부정 억구면서도 도치를 만들어내는 고마운 녀석 도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Nor 다음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요 Nor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도치가 발생했죠 이 도치가 발생할 때 동사가 어떤 게 먼저 나가느냐 일반 동사일 때는 도치했을 때 일반 좋은 동사는 도나 더스 혹은 디드가 대신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마치 우리가 물어볼 때 Do you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끝났니? 라고 할 때 도를 물어보지 피니쉬를 먼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치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일반 동사 있을 때는 두 동사가 대신 가는 겁니다 마크가 동사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 Nor이란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요 이 녀석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 특히 이 단어에 Or이 되어 있지만 해석은 End와 Not을 줄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1898년은 갑작스러면서도 대중들의 관심이 영구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없었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1898년에 변화라는 게 엄청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다 라고 보는 거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fter a flurry After flurry argument over imperialism 제국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논쟁이 있었던 이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추정을 하고 resume 가정을 하게 됩니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만 되면 그들의 habitual concentrated home affairs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논쟁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습관적으로 집에 대해서 즉 국내적인 사안에 대한 집중만 계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1898년은 Need to mark a change of American commitment 미국의 헌신 그리고 미국의 고민거리 이런 것들에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From this time on 이 시점으로부터 미국과 European powers 에스부터스니까 아까에 있던 열강들이죠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유럽에 있던 그때 당시 초강대국들 어떤 나라 있었을까요 1800년대 후반이니까 프랑스 영국 식민지 많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 주범이 누가 독일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European powers가 된 거죠 이런 나라들은 둘 다 추정을 하게 되는데 Assume that 아마도 American had some interest in world crisis 미국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쟤들 분명히 나올 거야 쟤들 왠지 저렇게 움직이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지 Many reasons have been given for this change 많은 이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유가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이유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파벳 A 옆에는 The American economy had a rich maturity 명사로 성숙 Therefore America like other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needed new material on foreign markets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성숙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다른 진보된 산업적 국가들과 비슷하게 이때 라이크는 전치사국으로 묶어 보시면 앞에 있는 미국을 꾸며주는 거죠 다른 진보된 산업된 나라들과 비슷하게 미국이 needed a new material, raw material, 새로운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and foreign markets, 해외 시장을 또한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인데요 제국주의로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서 거기서 원재료를 싸게 만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비싸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국주의 시스템인 것이죠 많은 역사가들은 어떤 연결고리를 무시하게 될 거다 between american exploration abroad in internal economic development 전치사국으로 두 개로 연결된 두 가지 between and b를 묶어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미국의 해외로서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nternal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내적인 미국의 경제발전 사이의 연결고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데 나 혹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거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this connection however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가 was frequently made 빈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turn of the century farmers and businessmen 20세기에서 19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turn of the century 세기가 벗어나고 돌아가는 그 전환기에 있었던 농부들과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에게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즉 내적으로 성장을 했고 외적으로 팽창한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who saw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prosperity 똑같이 적혀있는 국내적인 번영과 해외 시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봤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c번 지문 보겠습니다 a second explanation for the new departure 여기를 통해서 방금 전에 있었던 b번이 첫 번째 설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departure 해외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정책에 대한 설명은 was revolve or and restatement of the traditional ideas 전통적인 미국의 manifest destiny expansion 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생각의 restatement 다시 말하고 revival 재생하는 것이었다 요 말이 manifest destiny 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백한 운명이란 것이죠 확장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운명이라는 전통적 사상이 있었던 거죠 미국의 지도를 보면 미국은 왼쪽부터 동부부터 쭉 발전을 했고 확장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부 해안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주까지 완성을 하고 하와이까지 확장을 했으면 원래 기본으로 전통적인 생각이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확장하지 않으면 저쪽 누가 쳐들어올 거야 혹은 저기 유럽에서 원래 그 군주제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혹은 인디언도 우리를 공격할 거야 우리가 먼저 앞서서 거기를 다 우리가 팽창하는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재생하게 됐고 다시 재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새로운 정당화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의 가장 흔한 논쟁 중 하나는 앵글로섹슨의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생각이었다 가 됩니다 1890년대 The claimed superiority over southern african american new immigrants 가 돼서 일부 사람들은 동사로 클레임이 되면서 일부의 아마도 앵글로섹슨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던 사람들이나 새로운 이민자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오히려 주장하게 됐다 가 되는 것이죠 이제 뒤번에선 세 번째 설명이 들어갑니다 Another last obvious cause of change in America policy was the actual situation great power politics 또 다른 덜 명확한 덜 뻔하지 뻔한 덜 뻔한 혹은 뻔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great power politics 엄청난 권력의 정치 근데 아래 유럽이 나왔죠 파워가 아까 있었던 열강이 되는 거예요 그 열강 국가들의 정치에 있어서 실제적인 상황이 또 다른 설명의 거리가 된다 즉 미국이 오게 된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The imperial activity is the major European nations 주된 유럽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건설했던 제국주의적인 활동들은 Already engaging Scramble for territory influencing the world undeveloped in the regions 지역들 중에서도 덜 개발된 지역들 하에서의 영향과 그리고 또 영역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치사고로 연결되고 그 다음 문제의 비번에도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The american appetite for expansion 이때 whetted란 단어가 비번의 정답에 들어가는데 이 단어는 많이 외우는 단어는 아니지만 appetite랑 같이 가서 미국이 갖고 있는 팽창에 시도하는 팽창에 대한 식욕을 돋구었다 라는 뜻이 whetted w-h-e-t-t-e-d 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은 Having divided up the Africa 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갈른 다음에 분할시킨 다음에 European powers 유럽의 열강들은 Where now I'm the last two remaining areas for expansion 팽창에 대한 두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영역들에다가 Now I'm 눈에다 아예 붙였으니까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Near East 근동과 Far East 극동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가까운 그 동이니까 근동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이라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극동의 Far East라고 보는 거죠 거기는 옛날에 유럽 입장에서는 배 타고 하려면 진짜 빡셋고요 어렵기도 했고 거기 나라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좀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로 거의 만들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Each of these were too important to fall to 투 투 부정사로 투 부정사와 투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공부하는 투 투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fall to any single 하나의 열강에게 떨어지기가 힘들었다 투 투 용법이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 나라의 소나기에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ady Nations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나라들은 Uneasily 쉽지 않게 supported the independence of both 두 나라들의 두 지역에 갖고 있는 독립성을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Staking out spears of economic influence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성 이런 것들은 Staking out 했다는 것이니까 자신의 중요성 같은 거 계속 찔러보고 있었더라고 봐야 되겠죠 스테이크가 원래 말뚝이니까 말뚝이 삐져나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향성은 계속 끼치면서도 독립의 가능성은 얘기했던 거죠 누가 한 명이라도 가서 그 나라를 그 동네를 딱 차지해버리면 안 되니까 서로 독립의 가능성은 얘기했다는 것이고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당연히 어떤 나라에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verywhere the situation was fluid and dangerous 당시에 모든 곳이든지 즉 극동과 근동 모두가 fluid 액체처럼 흐르고 있었으며 dangerous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유동성이 매우 컸던 것이죠 ran a country with a potential migh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showed an interest in the world of politics 근데 갑자기 세계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면 그 나라는 불가피하게 seen as men as by some powers as a potential ally by others 가 됐을 것이다 병렬 구조로 묶어보면 end 병렬 뒤로 보면 as 앞에서도 as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게는 되게 사악한 악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by others 다른 나라에게는 잠재적인 원군이나 잠재적인 연합군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일본을 먹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있잖아 아 못 먹겠는가 그러면 이 미국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미국을 짜증나게 보는 거죠 men as 근데 내가 어느 나라인데 어떤 뭐 독일이나 프랑스인데 일본을 먹을 수는 없지만 왠지 내 경쟁자가 먹는 거를 미국이 견제해주고 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는 potential ally 연합군인 거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1898년에 발생했던 바는 reflect all these forces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반영된 겁니다 against its will and without quite realizing it 자신들의 운명과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항했고 그리고 without quite realizing it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미국은 became involved in great power politics 거대한 열강들 사이의 전쟁터에서의 great game 혹은 엄청난 정치학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문독회 내용이었으니까요 문제풀이는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문독회는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